계속해서 이델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1억 원어치 넘게 보유한 사람이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 전체 거래소의 실제 이용자는 55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9만 4천여 명으로 전체의 1.7%였고, 10억 원이 넘는 보유자도 4천 명이나 됐습니다. 한편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 총 623종의 평균 최고점 대비 가격 하락률은 65%로 집계돼 유가증권 시장 변동성의 4.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